자 이번 시간에는 지적측량부터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27쪽입니다. 자 페이지 120 뭐라고? 7쪽. 아 124쪽이네. 124쪽입니다. 124쪽 지적측량 파트입니다. 자 1번은 뭐예요? 측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그랬을 때 거기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는 측량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행자에게 해당 측량을 의뢰합니다. 항상 뭐예요? 수행자한테 의뢰를 해요. 소관청에 의뢰한다. 그러면 틉니다. 측량은 기초측량과 세부측량으로 구분하는데 기초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측량이 기초측량입니다. 세부측량은 기준점을 만들어 놓고 이 기준점에서 토지 등에 대한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지적확정 측량이 있죠? 그렇게 세부측량 얘기입니다. 도면을 작성하거나 이동에 따른 측량입니다. 자 3번 검사측량을 제외한 지적측량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의뢰서에 의뢰사유를 증명한 서류를 첨부해서 수행자한테 제출합니다. 자 물론 의뢰 대상이 아닌 것은 검사측량도 있지만 요즘 지적재조사측량 작년 시험에 답으로 나왔죠? 그것은 의뢰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수행자는 의뢰를 받을 후 기간일자 수술을 기재한 수행계획서 있죠? 그 다음날까지 거기 그 다음날 동그라미 치고 소관청에 제출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이 답이에요. 1번에 5번이 답입니다. 1번에 5번이 답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그거죠? 다음 중 측량 대상이 아닌 것 하게 되면 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자 소재변경, 소재변경은 잘 안 나오고 지번변경, 자 그 다음에 지목변경, 지목변경 있죠? 자 그 다음에 합병, 자 이 합병 자 이 세 가지 물론 소재변경도 있지만 4가지 소재, 지번, 지목, 소재, 지번, 지목, 소재, 지번, 지목 합병 이 4가지는 측량을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5번이 뭐예요? 뭐가 들어왔어요? 합병은 세로의 측량, 합병은 측량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뭐예요? 125페이지에 2번을 별표합니다. 원래 시험 문제 나오면 측량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데 30회 시험에 측량을 할 수 있는 건 모두 고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머릿속에 일단 뭐예요? 기본적으로 방금 뭐라고? 소재 이렇게 뭐예요? 소재변경, 지번변경, 지목변경 있죠? 소재변경, 지번변경, 지목변경, 합병 이 4가지는 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거 측량하지 않는다니까 이 4가지를 빼고 이 4가지가 들어있으면 빼야 되겠죠? 근데 거기 기억에 뭐라고 신규등록이에요? 바다를 매립했으니까 면적을 등록하려면 측량하고 그 다음에 대장이 풀어 탔어요. 공부를 복구할 때 당연히 뭐예요? 땅뿐이 안 남았으니까 땅에 다시 뭐예요? 면적을 다시 측량해야 될 거거든요. 복구 측량 그 다음에 지적재소자 측량 국토교통부 장관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그 다음에 바다가 전체 육안으로 바다가 된 게 안 보여요. 다 됐는지 일부나 뭔지 이게 다 측량이니까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봤을 때 여기 뭐가 안 들어가 있어요. 소재, 지번, 지목, 합병이란 단어가 안 들어가면 이건 다 뭘 해야 된다고 측량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5번이 답이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지적측량을 실시할 대상으로 틀린 거가 그랬어요. 측량을 실시할 대상으로 틀린 거가 됐을 때 자, 재소자 측량 자, 그 다음에 검사 측량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뭐예요? 측량을 실시해야 할 대상으로 실시해야 할 대상 얘기 나왔죠? 그래서 연속지적도가 한번 나오는데 이 연속지적도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하는 것은 자, 문제 몇 번에 이 문제 3번에 그 연속지적도라고 하는 것은 자, 전산화된 지적도나 임야도 전산화된 지적도나 임야도를 자, 연결해서 측량해 뭐예요? 측량을 하지 않고 전산화된 것을 연결해서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그 지도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우리가 네이버나 포털사이트처럼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산화된 걸 연결해갖고 이런 식으로 지도가 나오면 이 스크로바 있죠? 플러스 마늘에서 쳐놓고 스크랍을 올리면 더 자세하게 볼 수 있고 자, 뭐예요? 시설문의 배치관계가 이런 것을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리면 전체적인 걸 그려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도가 있으면 전도가 있으면 이 안에 서울을 보려면 뭐예요? 어디로 올려야 돼요? 플러스 쪽으로 올려가지고 차가만 보여요? 안으로 들어가야지만이 그 서울을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죠?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전산화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일람도를 이 종이로 된 일람도를 전산화해서 만들어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건 측량과 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측량이 활용할 수 없는 거 이렇게 한번 나왔어요. 시원 문제 이해만 해드리지 않죠. 그래서 일단 4번 4번처럼 뭐라고 자, 이 문제는 뭐냐면 지적측량을 하여할 경우가 아닌 거 물어봤어요. 자, 이 측량을 하여할 경우가 아닌 거 하여할 경우가 아닌 거 물어봤으면 우리가 이 법에서는 몇 법 문제는? 이 4번 문제는 이 법에서는 뭐예요? 이 법 공간정보고침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란 뭐예요? 공간 공간정보법 있죠? 이 공간정보법은 측량이 5개가 있어요. 뭐라고? 기본 측량이 있고 자, 그 다음에 공공 측량이 있고 수로 측량이 있어요. 수로 측량 수로 측량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일반 측량이 있고 그 다음에 지적측량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5가지 측량 중에서 이 법 자, 이 공간정보고침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이 5가지 파트로 구성됐습니다. 우리가 이 중에서 뭐예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지적 파트 하나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절대 뭐가 안 나와요. 나머지 4가지는 우리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자, 이걸 뭐예요? 지적측량을 한 거냐 안 한 거냐는 뭐를 자, 본의하게 되면 기준점이 이 지적측량은 지적기준점이에요. 자, 그런데 자, 무슨 이 지금 기본이나 공공이나 수로는 뭐예요? 아, 공공기준점 어, 수로기준점 그 다음에 뭐예요? 위성기준점이죠? 위성기준점 자, 이 기준점이란 단어 앞에 뭐가 나와있지만 이 지적이란 단어가 나오는 것만 어, 지적측량 지적측량과 관련됐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해만 해보자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뭐예요? 5번 문제는 수행자에게 측량을 의뢰할 경우가 아닌 걸 모두 의뢰했어요. 뭐, 청년 문제죠? 딱 두 가지 뿐이 없어요. 의뢰할 수 없는 거 의뢰할 수 없는 것은 자, 검사를 또 의뢰할 수는 없어요. 왜? 아, 측량을 뭐예요? 측량을 했어요. 자, 이 갑이란 사람이 바다 매립에서 이 수행자가 나와서 의뢰한 수행자가 나와서 측량해보니까 1234야. 이 갑이 의뢰하고 뭐예요? 자, 우연히 뭐예요? 우연히 자, 어디에? 아, 예컨대 군대 동기야. 아, 그래서 뭐예요? 아, 술 한잔 먹으면서 얘기하다가 돈 좀 찔러주면서 한 200, 2000으로 좀 올려달라. 2000으로. 어? 1200이 뭐냐? 2000으로. 그리고 만약에 어디에 공부해 만약에 2000으로 등록이 되면 나중에 피해보는 사람 있죠? 그래서 수행자가 측량한 것은 반드시 뭐예요?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 검사를 또 수행자가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절대 검사 측량이나 자, 기억에 뭐예요? 검사하는 거나 우리가 거기에 니일번에 있죠? 니일번에 지적재소사 사업에 의한 지적재소사 이렇게 검사 측량과 이 검사 측량 이 검사 측량 및 지적 뭐라고 재조사 측량 있죠? 이런 지적재소사 측량은 무슨 대상이 아내요? 그러니까 의뢰 대상으로 취급하지 않겠다. 의뢰 대상이 아니다. 두 가지가 답이다. 자, 6번을 별표합니다. 6번을 측량 의뢰에 관한 설명서는 틀린 것에서 자, 지적측량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의뢰 사유 증명서류를 수행자한테 뭐하고 제출한다. 그 다음에 수행자를 의뢰 받은 자, 기간일자 수수료를 수행계획서를 지척시 지척시 뭐예요? 소관청에 제출하는 게 아니죠? 지척시 때문에 틀렸다. 그 다음 날까지 소관청에 제출해. 그러니까 지척시가 아니라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지척시가 아니라니까 그 다음에 소관청에 제출해. 시도 이상 안 해요. 소관청에 제출해. 그 다음 날까지 소관청에 제출한다. 그 다음 날까지 소관청에 제출해. 그 다음 자, 칭량기간은 5일이고 검사기간은 4일이죠? 그 다음에 기인점이 1번 시대 때 또 수십만 개가 설치돼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뭐예요? 자, 바다를 개관해서 땅이 생겨갖고 그 금방에 기인점이 없거나 아,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자, 천재지변에서 산이 붕괴되고 땅이 도로가 유실돼서 기인점이 없을 때는 그 설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인점이 15개 이하까지는 4일 동그라미 초관은 4일에 초관은 4점마다 1일 가산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4분의 3 왜 이렇게 이렇게 정해놨는데 서로 뭐예요? 수행자하고 소유권자가 합의를 해요. 합의를 해서 자, 합의하면 4분의 3이 칭량기간이고 40일 합의했다. 우리 5년 전에 나왔죠. 40일 곱하기 4분의 3이 칭량기간이 30일이고 곱하기 뭐라고 4분의 1 뭐예요? 검사기간이 뭐예요? 10일이고 10일 4분의 3 4분의 3 4분의 1이에요. 그래서 2번이 틀렸다. 넘겨보시면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거기 7번 문제는 7번 문제는 틀린 거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유자 등 이해관계는 검사 칭량을 제외하고 칭량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행자 또는 관청에 자, 뭐 신청한다. 이거 말단전 얘기죠? 그래요. 절대 아까 그랬죠? 누구한테만 수행자한테만 의뢰해요. 절대 누가 들어가면 안 돼요. 소관청은 소관청에 들어가면 안 돼요. 항상 누구한테만 지적, 칭량 수행자한테만 의뢰해요. 수행자 자, 의뢰를 소관청에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번 뭐예요? 그 다음날까지 소관청이 제출한다고 했고 5일, 4일 있죠? 5일, 4일 그 다음에 지적공부의 복구 신규 등록 등록전환비 칭량 축적변경은 칭량하죠? 어, 그래? 뭐가 안 들어갔어요? 아, 당연히 뭐예요? 소재, 지번, 지목, 합병 소재, 지번, 지목 소재, 지번, 지목, 합병은 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지적, 칭량, 기준점에서 절차하는 기획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어디다 땅에다가 이런 기준점을 설치한다는 게 이런 기준점을 전국 광관국 거기에 있죠? 어, 칭량에서 이런 기준점을 산에다가 이렇게 돌로 댄 거 아니면 도시에다가 뭐예요? 이렇게 철하고 구리 섞인 주석 있죠? 주석 이렇게 설치해요. 뭐라고? 지적 뭐라고? 지적, 도곤점 지적, 도곤점 자, 이렇게 생겼어요. 서울에 있으면 서울특별시에 써있고 그죠? 자, 이건 도시 도곤점이니까 도곤점이니까 도시에 설치되는 거예요. 자, 이걸 설치하려면 일단 뭐예요? 거기 순서가 그래요. 뭐라고? 일단 자, 이런 걸 설치했다고 기획을 수립합니다. 기획을 기획을 수립하죠. 그 다음에 준비하고 답사를 가요. 준비 답사 그러니까 기획을 수립한 다음에 답사부터 가지 않지. 준비한 다음에 답사하고 그 다음에 기획을 수립하지. 기획을 기획 수립 그러니까 안 틀려요. 근데 뭐가 이제 선점하고 선점이 있고 뭐가 있어요? 선점이 있고 조표가 있죠? 이 선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미리 찝해놓을 거예요. 내가 가서 여기다 내가 설치하겠다고 이렇게 그게 선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철 타시면 연세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제 몸에 몸에 피곤하시니까 일단 뭐예요? 전철 타거나 버스에 올라가면 버스 타면 차비를 먼저 내는 게 아니라 뭐예요? 먼저 이 가방을 먼저 자리에 놓습니다. 그게 뭐예요? 자리를 앉아야 되니까 전철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딱 문 열리잖아요? 그럼 뭐부터 가방부터 날아갑니다. 자리에 이게 선점하는 거예요. 미리 앉겠다는 게 저기 그 얘기예요. 선점. 미리 찜하겠다는 게 그다음에 조표는 뭐예요? 여기 지역에 선점해놓고 여기 설치해놓고 돌아서면 까먹으니까 여기다 말뚝 박아 놓고 빨간 깃발 해놓은 거 있죠? 이게 조표예요. 조표가 먼저냐 선점이 먼저냐 생각이 안 나면 일단 다른 거 다 가로지번 측량 기사 같은 시험 보면 가로지번 이렇게 문제도 나와요. 그런데 시읏이 먼저예요. 뭐보다 지읏보다 선점이 먼저 그래서 거기 선점이 조표 관측 계산표 작성 따른다. 1번이 답이다. 절대 소관청에 의뢰하는 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8번 문제는 틀린 거랬어요. 1번의 치료식량은 측량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기초측량과 1필지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세부측량 있죠? 도면을 작성하거나 1필지마다 신계등록 등록전환 분할 있죠? 그런 거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세부측량입니다. 그럼 평판 전자평판 경위 전파기 광파비 있죠? 그래요. 평판부터 시작해서 위성으로 끝나요. 맞아요. 2번은 틀렸어요. 우리가 2번 보니까 동그라미 보니까 무슨 단어가 눈에 띄요. 뒤에 C도 이상한 눈에 띄죠? 내놓은 C도 이상한 띄요. 물론 C도 이상한 승인 나오게 되면 승인 나오게 되면 반출 지번 변경 축적 변경 그 세 가지가 아니면 그 특징 말이에요. 근데 이 승인이 안 나오면 또 세 가지 또 세 가지가 뭔데 전산에 된 지적 공부를 지적 정보관리체계 대형 컴퓨터에 연구해 보자는 사람이 C도 이상한 그러니까 여기 지적 정보관리체계란 말이 안 나오잖아요. 어디에 그 이번에 그 다음날까지 C도 이상한테 제출을 하는데 C도 이상 나왔잖아요. 앞에 수행계획서이지 이게 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적 정보관리체계도 아니고 적부심사도 아니고 거기 삼각측량이란 말이 없잖아요. 왜? 삼각측량은 C도 이상한테 검사받아야 되는데 자, 이 삼각점 그 삼각점은 또 C도 이상한테 또는 소관청에 열람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삼각측량이란 삼각점이란 단어가 안 나오면 C도 이상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토유튜브장관 여섯 가지 C도 이상 반지축척 지적 정보관리체계 연구의 보존 그다음에 뭐예요? 지적 삼각측량 삼각점 지적 적부심사라고 그런 단어가 아니면 소관청이니까 소관청 그래서 2번은 뭐예요? 소관청이 그다음에 기준점을 설치하지 않냐고 측량을 해야죠? 측량기간은 5일이고 검사기간은 4일이고 그다음에 복구 신계중록 등록전환 축적변경 뭐 없어요? 소재 지번 지목 합병 없죠? 뭐 그래 합병 없으니까 이건 측량을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소재, 지번 지목 합병 소재, 지번 지목 합병은 측량하지 않는다. 소재, 지번 지목 합병은 측량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장 자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5번 아까 얘기했죠? 그다음에 7번 문제는 틀린 것은 당연히 아까 7번 문제는 아까 1번이 검사 측량을 제외하고 소관청이 1번이죠? 방금 우리는 뭘 풀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8번 문제 풀어본 거죠? 129페이지 8번 문제죠? 그래서 지금 8번에 2번이 뭐가 끝난 거지? 지금 중간에 다시 또 짬뽕시켰네요. 다시 8번 문제 틀린 건 누가 나오면 시 도 이상 나오면 그거 보라 그랬죠? 물론 3번은 3번은 뭐예요? 5일과 며칠이고 4일 측량기간은 5일 검사기간은 4일이고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지금 8번 문제입니다. 8번 지금 아까 제가 순간적으로 내려다보다가 7번하고 8번이 약간 비슷해서 헷갈렸어요. 자 몇 번 지금 8번 문제 3번은 5일 4일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소유자는 소관청이 조사측량에서 공부를 모한 날부터 정리한 날부터 30일까지 자 측량수수를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 처분에서 강제징수한다. 아까 그 얘기 있죠 지금 뭐예요? 토지수유자 갑이 이 갑이란 사람이 어디에 전이라고 하는 땅에다가 뭐예요? 집을 줬어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 1필지 1부에 집지면 이렇게 분할해야 되겠죠? 요건 전으로 세금 내고 대로 내야 되니까 이 얘기예요. 지금 대로 내야 되니까 그래서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뭐예요? 자 이 측량을 공짜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소관청이 집권했으면 이 갑한테 징수를 해야 돼요. 그게 측량수수래요. 언제까지 했냐면 30일까지 안 내면 지방세 체납 처분에서 압류 들어가겠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소유자의 신청이 없어서 경우에 소관청의 직권으로 조사 신청할 경우에 측량수수료는 소유자가 부담하나 바다로 된 것은 이렇게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징수를 하나 받아야 된 건 받아야 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것까지 돈 받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소유자가 부담하지 않는다. 자 9번 문제는 15회 시험에 나왔던 얘기인데 요건 이거 한번 냈다가 26여 명이 지원해갖고 50명도 합격 안 돼갖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뭐요. 일단 자 이건 안 풀어봐도 되는데 그냥 참고로 참고로 자 보세요. A는 뭐예요. 공인수세계는 1피지대형 경계보건측량은 세부측량이에요. 뭐라고? 경계 뭐라고? 경계 보건측량은 뭐예요. 보건측량은 이건 무슨 측량이에요. 이건 세부측량이에요. 이 세부측량기간은 측량기간은 뭐예요. 측량기간은 며칠이고 5일이고 검사기간은 며칠이고 4일이에요. 근데 이 보건측량은 검사를 안해요. 자 측량만 하지. 그다음에 기준점이 몇 개예요. 기준점을 16개 설치했어요. 뭐 그 소재지가 동지역이든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런 건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여튼간에 무조건 측량기간은 5일이고 검사기간은 4일입니다. 자 기준점은 뭐예요. 기준점은 기준점은 몇 개 16개입니다. 자 이건 뭐예요. 기초측량 자 그러면 기초측량은 15개까지 4일이니까 15개 초과했죠. 4점까지 그러니까 하나도 1이고 2개도 1이고 3개도 1이고 4개도 1이니까 15개 이하 19개까지는 다 며칠이라는 게 이게 5일이에요. 기초측량이 5일이고 세부측량은 뭐예요. 검사기간은 검사는 안 하니까 이것도 5일이죠. 그래서 5일과 5일 더하면 이게 11일이네요. 이게 10일이에요. 참고로 보세요. 자 넘기세요. 3번이다. 자 넘기시면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거기 그 자 10번은 뭐예요.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거죠. 현황이라 다라고 나오면 혈압신양이라 보시면 되고 자 이 3번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11번은 동지요금 필요 없고 일필지 토지에 기준점을 설치하지 않고 분할칭하고자 할 경우에 수행자가 측량기간과 검사기간 수행자의 측량기간과 검사기간 써있죠. 뭐 당연히 뭐예요. 그러면 측량기간은 5일이고 검사기간은 4일이고 왜 분할칭량 우리 일반적인 세부칭량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12번에 아까 그게 나왔죠. 자 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한 거 일단 뭐부터 해야 돼요. 아 계획을 수립하지. 질문적으로 계획 수립해. 1번은 2번이에요. 그 다음에 당연히 뭐예요. 준비해야지 저 거기 선전부터 찍으러 찍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뭐예요. 그냥 일단 딱 정상적인 뭐예요. 정상적인 법인에서 읽어보면 딱 아 이건 계획 수립하고 준비하고 뭐예요. 답사 간 다음에 선점하고 조표하고 이렇게 다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1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골리라 있어요. 기역은 당연히 뭐예요. 자 계획 수립 답사 이게 기역 맞죠. 그 다음에 니은도 맞죠. 수행 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제출한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은 뭐예요. 디귿은 경계보건칈향 지상건축분의 현황 나오죠. 현황 지상건축분의 현황 현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작년에 시점에 나왔지만 지상건축분의 현황을 지족도 임야도 도면의 경계에 대비해서 자 표시하기 위해서 자기가 진 건축물의 바닥 위치가 다른 뭐예요. 다른 토지의 경계를 침범했다. 그걸 하기 위해서 현재 사항을 건물의 바닥 이게 바로 뭐예요. 지적현황 측량 지적 무슨 측량이라고 지적 현황 측량 그래서 뭐를 빼야 돼요. 일단 ㄷ은 빼야죠. 경계복원은 경계를 복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ㄷ이 들어가는 건 다 뺍니다. 1번 ㄷ 2번 ㄷ 4번도 ㄷ 있고 5번도 ㄷ 있죠. 답은 몇 번이 있고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당연히 뭐예요. ㄹ합병에 따른 경계자표의 면적은 따로 측량할 필요가 없다.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ㄴ 지상경계의 구역을 형성하는 구조물의 소유권자가 다를 때는 그 소유권에 따라서 경계를 정하죠. 그래요. 자 원래 높낮이 없으면 중악인데 구조물의 소유권자가 있을 때는 중화로 장이고 그 소유권에 따라서 바깥면으로 할 수 있고 안쪽면으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넘겨보시면 14번은 별표를 하겠습니다. 별표하시고 보지 않으니까 별표하시고 자 그러면 자 거기 틀린 거랬어요. 자 그럼 토지를 분할할자 측량을 필요한 사람은 뭐예요. 누구한테 수행자한테 의뢰하는 거 당연해요. 그 다음에 2번 측량 의뢰할 때는 의뢰서 있죠. 지적측량 의뢰서 있죠. 뭐 가려읽고 전자무선에 된 의뢰서를 포함한다. 의뢰 사위를 정리한 서류를 누구한테 수행자한테 제출한다. 수행자 제출. 그 다음에 자 3번은 당연히 뭐예요. 그 다음날까지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날까지 소관청이고 4번은 측량기간은 5일이고 검사기간은 4일이고 그쵸. 5번이 틀렸죠. 그래서 5번이 틀렸다. 왜 우리가 뭐예요. 측량. 자 뭘 이런 국가가 기간을 정해놨는데 자 소유권자하고 뭐예요. 수행자하고 합의를 하게 되면 4분의 3이 측량기간이고 4분의 1이 검사기간이다. 4분의 3 4분의 2지. 뭐가 아니에요. 5분의 3 5분의 2가 아니다.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여러분한테 여러분한테 토지를 한번 그려보라 그러면 토지를 어떻게 그려요. 토지를 뭐예요. 이렇게 네모나게 그리는 사람 세모나게 그리는 사람 동그라미 이런 사람도 있겠죠. 일반적으로 다 뭐예요. 네모나게 그려요. 동그라미 세모나게 이런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모나게 그리니까 네모니까 이게 4야. 4 땅은 항상 밑에 분모가 뭐예요. 4입니다. 4 4분의 3 측량 측량 뭐예요. 측량 뭐예요. 합의를 한다. 기간을 합의한다면 4분의 3이 측량기간이고 4분의 1이 검사기간이에요. 4분의 3 4분의 1이다. 자 15번 별표합니다. 자 별표하시고 기간과 뭐예요. 검사기간은 다음 설명으로 가로 속에 들어가는 거죠. 가로 속에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뒤에 있는 그 17번 문제를 뭐예요. 좀 줄여 중간 한 타목 한 토막줄을 줄여서 낸 거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측량기간은 5일이고 검사 4니까 4 검사하니까 4니까 4일이에요. 그건 안 틀리죠. 측량기간은 5일이고 검사는 4일이에요. 다만 기준점을 설치할 때 설치 설치해서 측량 또는 검사할 때 그러니까 측량 또는 검사니까 자 이 기준점을 설치하는 측량기간과 검사기간은 같은 거예요. 측량기간이 4일이면 검사기간은 4일이에요. 그래서 기준점이 15개 이할 때는 뭐라고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초과하는 몇 점마다 4점마다 다 뭐가 들어가는 거 이거 4 4 4가 들어갑니다. 다 뭐가 들어간다고 4 4 4가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4 4 4가 들어간다 4 4 4 이렇게 4 4 4가 들어간다 안지에 그러니까 4 4 4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고 4 4 4 몇 번에 있어요? 1번에 있죠? 그 다음에 16번도 별표합니다. 16번도 별표하시고 그러면 지적층계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뭐한 것은 틀린 거 그랬어요. 틀린 거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1번 지적현황측량은 지적현황측량은 지상건축물 등의 현재 상황을 지적도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해서 표시하게 측량을 말하는데 수행자랑 의뢰가 있을 때는 지적층량 실시해서 성과를 결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수행자가 경계보건축량할 때는 시도이사 소관청에 검사받는다. 그럼 틀린다 그랬죠? 그래서 16번은 3번이다. 절대 뭐라고 북현위는 검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뭐는 북현위는 뭐하지 않는다고 검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경계보건축량이나 지적현황측량은 뭐하지 않는다고 검사할 필요가 없다. 북현위는 검사하지 않는다. 3학도 이상은 4학도 이상은 뭐예요? 3학도 이상은 검사하나 북현위는 뭐하지 않는다고 검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3번이고 그 다음에 4번은 지적층량은 기초층량 세부층량을 구분하며 칡판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우유성층량으로 끝나죠? 그래요. 그 다음에 지적층량은 토지를 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지적소관청이나 수행자가 각 필지 경계자표 면적을 정한다. 그랬습니다. 자 16번은 별표해 놓고 3번이 뭐예요? 3번이 복원증량 복현위를 검사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는 아까 그랬죠? 아까 뭐하고 자 이 그 10 몇 번 문제를 앞에 그 15번 문제 있죠? 133페이지 15번 문제는 그 중간에 뭐예요? 자 반만 잘라놓은 거죠? 중간 부분만 자 그러면 이 문제를 과연 출제하는 사람들이 자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이거를 뭐예요? 이거를 1분 동안 풀으라고 이렇게 했을까? 그거 아니에요. 요런 거 풀으라니까 요런 거 요런 것이 뭔데? 맨 첫째 줄에 뭐예요? 측량기간은 5일이고 검사 4니까 4자 들어야지 검사니까 4야 적어도 니은은 4야 그 니은이 4가 들어가는 게 뭐예요? 자 이 3 4 5번이에요 왜? 앞에 5일이니까 5 4 5 4 5 4 그러니까 적어도 1번과 2번은 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3 4 5번이 답이라니까 3 4 5번이 그러면 3 4 5번이 되면 맨 뒤에 보면 맨 뒤가 뭐예요? 맨 뒤가 자 3번은 4분의 1이고 4 5는 뭐예요? 5분의 1 5분의 2죠? 그래 우리 4분의 3 4분의 1이지 5분의 1은 없어요 그럼 당연히 그것만 보더라도 맨 뒤에 전체 기간의 4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 한다 그게 4분의 1이야 그러니까 딱 몇 번이 답이야 이거 3번이 답이야 3번이 어? 이거를 뭐예요? 어떻게 다 줄거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겠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어?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문제가 나오면 맨 처음하고 맨 끝에만 확인해서 푸는 습관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디귿은 자 그 15점 15점을 뭐예요? 이해할 가지가 4일인데 초과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몇 개마다 4점마다 1위를 가산한다 4점이 들어가야 돼 4점 3번이 3이다 4점 어?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거기 그 18번은 뭐예요? 18번은 측량 검사기간이겠죠? 검사기간이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검사기간으로 오른 거 그랬을 때 아까 풀어봤자 40일을 정했으면 40일이죠? 어? 40일로 정해왔고 어? 40 곱하기 4분의 3 그래서 4일은 4 며칠이 30일이 측량기간이 있고 곱하기 4분의 1 검사기간 그래서 며칠이 10일이 검사기간 30일 10일 나와야 되죠? 30일하고 11 2번이 답이단이죠 그 다음에 자 우리 19번에 검사되지 않아도 되는 거 복현이 복현이 뭐라고 복현이 자 복현 복원칙량 아니면 혈황칙량 2번이 답입니다 2번이 2번이 답이에요 2번이 답입니다 자 자 기준점은 좀 쳤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